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공직기강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검찰에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비롯해 유출 경위와 의도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하고 악의적인 중상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만만해를 비롯해 근거 없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논란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요구했고, 여당은 루머 수준의 문건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세정치연합은 자체 진상조사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소속 의원뿐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외부 변호사 5명을 영입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청와대 측에 보고를 받고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중 궁궐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게이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선라인 국정개입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이자 한두대에 올려야 할 대표적 폐단입니다. 새누리당 최고 지도부도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루머 수준의 문건임을 강조하며 국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누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봐선 안 되겠다 하는 점은 강조합니다.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나친 정치 공세로 연말 부패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두고서도 여야는 엇갈렸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보도된 문건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며 지난 3월 이미 유출됐고 청와대가 회수하고자 상당히 노력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정 씨에 관한 소문을 조사했는데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이경희입니다. 검찰이 정윤혜 씨 국정개입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윤혜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경정을 출국 금지 조치하며 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핵심으로 등장한 정윤혜 씨 등을 물러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윤혜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라며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문건의 진위 여부 확인과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청와대는 문제의 문건이 떠도는 풍문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문서 내용처럼 정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매달 정기적으로 접촉했는지 문서의 작성 이유와 보고라인을 밝히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청와대에서 문서가 어떤 방법을 통해 유출됐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경정은 자신이 문서 유출자가 아니라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3자가 유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누가 어떤 이유로 유출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박경정, 또 고소인인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Y 배삼진입니다. 한편 박모 경주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만약 문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윤혜 씨에 대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관한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는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역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47조는 비밀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기록물에 접근 열람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박모 경정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만약 누군가 해당 문건을 복사해 유출했을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납니다.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 수사에 검찰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또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호윤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형사 1부와 특수부로 나누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기존 전담부서인 형사 1부가 문건 유출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맡기로 한 겁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이어졌던 고심을 접고 검찰이 팽팽한 진실공방의 한 복판에 선 것으로 무엇보다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이 문건을 보관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정보보관실 분실과 박경정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경정의 말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제3의 인물 유출설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범위 역시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박경정은 물론 문건에 등장한 청와대 비서관 3명 등 고소인 8명. 여기에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민정수석 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찰로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문건의 최종 보고라인으로 보이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혹은 서면 조사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뉴스와의 정호윤입니다. 이처럼 국정개입 의혹에 한가운데 서게 된 정윤혜 씨 측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온다면서 정 씨도 조만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윤혜 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정 씨를 둘러싼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문관영 기자입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떠도는 가장 대표적인 풍문은 정윤혜 씨가 마크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추천인이 불분명할 때 정윤혜 씨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지난 6월 언론인 출신 문창극 씨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정 씨가 추천했다는 소문이 나동계 한 예입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만만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회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정윤혜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청와대 문건에는 정윤혜 씨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박지원 씨의 육사 동기인 이재수 보안사령관이 경질됐을 때도 정 씨가 관여했다는 말이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정 씨가 각종 공기업 인사에 개입한다는 설도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문건에는 정윤혜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원도 들어있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정 씨가 고위공직자 인사 때 면접을 본다더라 지난 총선 때도 정 씨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미확인설이 나도는 이유는 정 씨가 이른바 비서관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이 세 사람과 함께 일해온 정 씨가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철저히 해소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스Y 문건현입니다.